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권을 빼앗겼던 일제강점기 학생과 여성 그리고 군인 등 수많은 사람이 고가의 독립을 위해 국내외에서 일제에 맞서 싸웠는데요 광복 70여 년이 지난 현재 추모 행사와 전시회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후손인 우리는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될 텐데요 진흥형 이동단말기 스마트폰의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독립운동가들의 생애와 업적을 알리는 분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라는 제목의 앱 제작자 정상규 작가님이신데요 오늘은 작가님을 모시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독립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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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독립운동가 앱 제목만 들어도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앱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요. 어떤 앱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독립운동가 앱은 아무래도 어플이다 보니까 핸드폰에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독립운동가 앱에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인물들 위주로 이분들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 분들 위주로 작업을 많이 했고 현재 잊혀진 영웅과 보은 GPS 기능을 위주로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은 GPS는 이제 우리 차량에서 어떤 주유소 같은 것을 검색을 하듯이 현재 내 위치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 위치를 기준으로 내 주변에 가까운 곳에 어떤 보은 기념관이 있는지 어떤 흉상이 있는지 이런 것을 거리 순으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총체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앱을 다운받았는데요. 독립운동가의 순국일에 알림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는데요. 국민애국 앱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일단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앱을 만들 때는 현역 장교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군 생활을 GOP에서 중대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많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고 같이 생활하면서 국가 안보라든지 국가 간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거기서 많이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쪽에서 군 생활을 안 했으면 어쩌면 저는 지금도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명예 그런 명예감이나 이런 거를 어쩌면 평생 존경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곳에 삶이 좀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2015년 9월 29일입니다. 9월 29일 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그 바로 전날이 유관순 열사 서거일이었거든요. 제가 9월 29일에 기차 안에서 제 핸드폰을 딱 열어서 봤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라는 SNS는 굳이 내 친구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서 누군가가 좋아요를 누르면 타임라인에 글이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누군가가 유관순 열사의 사진하고 그분의 어떤 오늘은 유관순 열사의 서거일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어떤 글귀들이 있었어요. 그 글을 딱 봤는데 나는 그때 제가 분복을 입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기차 안에서 되게 뭔가 되게 수견해졌고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나는 어찌됐건 지금 현역 장교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기억 못했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 전날 저는 되게 좀 친구들하고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날 의미 있는 날에 나는 그거를 전혀 모르고 지나고 이렇게 하루가 지나서 알게 된 것이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부끄러웠다가 나중에는 이제 합리화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하지? 독립운동가들이 서거를 내가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외우지? 이건 사학과 교수님들도 못할 거야. 나중에는 근데 왜 그걸 꼭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왜냐하면 핸드폰을 보면 우리 일상에 도움을 주는 편리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앱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앱은 없는 걸까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앱이 없나 검색을 하고 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보험과 관련된 앱이 국내에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지금 이제 4개 정도가 있는데 단 한 개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그런 앱을 보면서 이런 앱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 아이디어를 다 메모에 적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초가 되어서 앱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9월 28일이 유관순 열사 서거일이라는 걸 우연히 알게 되면서 독립운동가의 생애를 알려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신 건데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요? 일단은 아무래도 그런 앱이 없다 보니까 이 앱을 대체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가 알아봤던 거였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뢰를 하려고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이제 다들 주변의 동기라든지 사람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남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면접 준비를 할 때 저는 이제 국가보훈처에 가서 독립운동가의 자료와 논문을 검색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아이디어를 의뢰해서 혹은 이런 아이디어를 되게 좋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을까. 그럼 그 기업에서 얼마든지 기업 활동으로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게 잘 안 돼서. 그리고 일반 IT 기업의 의뢰를 맡기려다 보니까 이제 아이폰 따로 그리고 이제 갤럭시, 안드로이드폰 따로따로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더라고요. 한 번만 거의 천만 원이 드는 거죠. 그런데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천만 원이나 갑자기 개발비를 들여서 뭔가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군인이.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내가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좀 무무했죠. 그런데 도전을 하게 됐고 컴퓨터 책들을 사기 시작했죠. 사서 공부를 하고 이제 직접 앱 개발에 뛰어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걸 떠나서 아무래도 그 자료를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국가보원처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너무나 몰랐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주변에서 역사에 관심이 많고 그런 사람들도 독립운동가 몇 명이나 아냐고 물었을 때 많이 말해봤자 10명 조금 넘을 거예요. 20명, 30명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영어 단어는 수천 개, 수만 개 아는데 독립운동가 50명도 대답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진짜 너무나 몰랐던 분들이 많구나 라는 또 부끄러움을 다시 한 번 또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기준으로 좀 자료를 모아보자라는 게 중간 과정이었고요. 국가보원처의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약 한 2만 명이 넘는 독립운동가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시아피 우리나라의 한국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교과서에서는 인물들을 한 20명 정도밖에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험 공부로 다들 외우다 보니까 그때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 머릿속에 있는 유관순, 김구 이런 분들밖에 결국 안 남았고 수많은 이름 없이 역사에서 묻혀진 잊혀진 영웅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억을 못하게 되는 현실이었던 거죠. 국가보원처에 등록된 독립운동가가 2만여 명에 이른다는데 정말 놀라운데요. 인물 정리 작업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최소한 5번 이상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 맞나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다들 주변에서는 취업 준비를 하고 회사 면접을 보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제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계기 자체가 부모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미국에서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던 거였기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때는 주변에서 부모님 생각 안 하냐 너 지금 이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탈이다. 너가 군대를 들어간 것도 일탈인데 지금 다시 여기서 취업 준비 안 하고 지금 독립운동가 논문을 지금 보고 있고 친일인명사전을 보는 것은 너는 지금 이건 또 일탈이다. 너 이걸로 뭐해 먹고 살 거냐 이런 말들을 현실적으로 주변에 듣잖아요. 그게 가장 힘들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든 문제였고요. 그래서 한 인물 한 50명 정도가 넘어갈 때 처음으로 그런 좀 문제가 찾아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자료가 없거든요. 의외로 그러면 정말 그 옛날 동아일보 아니면 정말 그 다른 나라에 있는 논문집까지도 뒤져봐야 돼요. 사진 자료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작업을 위해서 한 사람이서 그걸 하려다 보니까 한 명의 인물에 일주일이 넘게 걸릴 때도 있어요. 50명이라는 숫자가 얼핏 보면 작아 보이지만 그 50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주말은 당연히 완벽하게 다 그 일만 해야 됐고요. 아무도 사람을 못 만나죠. 그러면 퇴근하고 근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잠을 자기 전까지 저는 계속 그 작업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6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저는 주말을 다 그 앱에만 쏟았어요.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앱을 작업하면서 또 되게 어려웠던 점은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2만 명을 다 앱에다가 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해도 그 취지가 의미가 별로 없어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제 앱에다 담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전을 만드는 게 내 불이에요. 그럴 거면 굳이 핸드폰을 볼 게 아니라 컴퓨터로 찾아보겠죠. 그런데 국가보원처라는 홈페이지도 있고 보험과 관련된 홈페이지가 많은데 사람들이 실제로 잘 안 들어가잖아요. 왜 안 들어가겠어요? 그런 똑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앱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독립운동가의 앱은 최대한 보험이라는 것이 어렵고 딱딱한 분야가 아니라 누구나 다가갈 수 있게 이런 보험 문화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고 너무 자세한 모든 일생의 이야기보다는 간단한 양력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진 자료 더 궁금하면 그때 본인이 알아서 검색을 해봐라. 이런 개념으로 그들에 대한 어떤 알림을 주는 그런 앱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2만 명을 대체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할 거냐가 있었는데 첫 번째 기준은 사진 자료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거일이었습니다. 사진 자료가 필요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어린, 초등학생이나 저학년 아이들도 이 앱을 이용하기 때문에 딱딱한 글만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원처 같은 딱딱한 한자책 그리고 아무래도 역사니까 자버려요. 너무 재미없게 생각해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명예로움과 존경스러움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정인들에게는 그러다 보니 최대한 좀 중요한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좀 작업하는 게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서거일을 기준으로 하게 됐던 것은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잘 알려진 인물들로 정리를 했었고 나중에는 잘 안 알려진 인물들을 추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을 알려줘야 되나 왜냐하면 결국은 문자 알림 서비스인데 이분들이 출생일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분들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룬 날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서거일로 해야 되는 건가 그 세 가지가 처음부터 고민이었어요. 근데 출생일로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출생일이 안 계신 분도 되게 많아요. 정확히 미정인 분들이 많은 거죠. 하지만 의외로 서거일은 또 찾을 수가 있고 그럼 전 생각한 것이 이분이 언제 태어났냐보다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언제 형장인 이슬로 사라지셨냐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출생일의 기준을 버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위대한 업적과 서거일 기준에서는 위대한 업적을 처음에는 사실 했어요. 그게 더 좀 밝잖아요 분위기가 서거일은 뭔가 아무래도 조금 슬프고 암울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위대한 업적을 세운 거는 되게 뭔가 명예롭고 기분 좋고 그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열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위대한 업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바로 딜레마에 봉착했습니다. 뭐냐면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이토 히로부미를 적극한 날 같은 날이 바로 기준으로 세울 수 있는 유명한 날이에요. 하지만 실제 우리 이차진 영웅들 책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양한 업적을 해내셨어요. 그러니까 업적이 한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많은 업적 중에서 대체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또 반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분야가 더 대단한 업적인데 대체 왜 당신이 무슨 기준으로 이것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서 이 업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런 또 논란의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깔끔하게 서거일로 할 수밖에 없구나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거일을 기준으로 푸시 알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 작가님의 노력으로 애국지사들의 숭고기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186명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숫자가 조금 바뀌었죠? 네, 좀 바뀌었는데 국가보원처에는 230명이 있었다가 지금 186명의 기록이 남아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2015년도에 앱을 만들 때 그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씩 이제 국가보원처라든지 아니면 독립기념관 그런 국가지자체를 통해서 서거일이 미정이었다가 서거일이 정확하게 밝혀지신 분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친일인명사전 관련돼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기록도 있지만 친일의 행각이 발각이 되어서 이분들을 그 독립운동가들과 나란히 같은 곳에 모시기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또 빠지고 그래서 지금은 숫자가 한 200명에 가까운 숫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저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186명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일단 독립운동가 앱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 중에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응원 메시지를 저한테 많이 보내주셨어요 실제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은 이런 일들을 사실 후손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겠냐 좀 돕고 싶다 이런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 이메일이 왔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부탁을 드렸던 것은 제가 앱에서 담고 있지 못하는 인물들이 있으면 많이 좀 알려주세요. 혹은 관련돼서 무슨 저에게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락을 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건의사항이라는 앱에 보면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글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런 건의사항에는 앱의 디자인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인물에 대한 것도 있었어요. 그중에서 사실 이 인물이 이런 문제가 있는 인물인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더 확인을 해 보실 의향이 있냐 이런 말들이 많이 와서 사실 되게 깜짝깜짝 놀라요 그럴 때 왜냐하면 제가 엄청 큰 실수를 한 걸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역사 문제니까 저는 이제 바깥에 있다가도 그런 게 있을 때 이제 다 제쳐두고 바로 노트북을 켜죠. 가서 다 확인을 해보면 제가 실수를 한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인물들이 있을 때 지금 한 8명 정도 있었는데요. 앱에서 이제 그 인물들을 이제 삭제를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새로 잊혀진 영웅들이 추가된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만들었던 숫자랑은 지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래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을 때 작가님은 독립운동가들의 열대기를 정리하신 건데요. 계속 진행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 뭔가요? 사실 앱을 작업할 때 가까이에서는 장교 후배 중에 한 명은 실제로 이제 사학과를 졸업했어요. 근데 이제 그 후배가 굉장히 옆에서 많이 응원을 해줬고 그다음에 다른 한 친구는 이제 강릉에 있는 조종사인데 저한테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줬습니다. 다 보고 계실 거다. 정말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거고 되게 뿌듯하실 거다.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정말 그런 위안을 받는 또 기분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원래 그렇게 눈물이 많은 편은 아닌데 그 말을 듣고 또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큰 힘을 받고 앱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앱이 알려지면서 작년에는 KBS 광복 특집 다큐멘터리에 주연으로 출연하셨잖아요. 네. 그때 처음에 국방부랑 그렇게 인연이 돼서 그런 영상을 찍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군 관련된 정원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KBS더라고요. 그래서 KBS 관련된 분들하고 이제 외주분들 다 오셔가지고 촬영을 할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촬영이라는 걸 해보니까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자꾸만 똑같은 걸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군복을 입고 있잖아요.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말을 듣고 있는데 전국을 결국 순회를 했고요. 원래는 전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해외에 이제 그런 독립운동 했던 격전 지역을 중국부터 해가지고 임시정부도 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 그쪽까지 다 가는 원래 계획이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하고 약간 좀 문제가 생기면서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외교부 쪽에서 이제 거절 제안이 왔죠. 그때 원래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군인들이 독립운동 관련돼서 그 유적지를 찾아가 보겠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일반인도 의미가 있겠지만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그런 군의 정신 교육을 담당하는 장교들이 모여서 그 지역을 답사하고 추모하고 기억하려고 영상을 찍겠다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가 뭐였냐면 북한에서 납치할 수 있다. 북한에서 납치하면 전쟁나지 않겠니? 이게 답변이었어요. 외교부에서 저는 정말 그때 되게 화가 많이 났었고요. 그래서 결국 외교 문제 때문에 해외의 어떤 독립군 촬영은 취소가 되었고 그래서 원래 방송이 완전히 묻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담당했던 실무자분께서 주말 포함해서 이틀 동안 국내 일정으로 완전히 다 새로 짜신 거예요. 콘티를. 그래서 정말 이틀 만에 그 방송 모든 시나리오가 다시 짜였어요. 그래서 국내 독립 그런 어떤 일정으로 표가 다 바뀌었고요. 그래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되게 여름이 폭염주의보가 있던 때여서 군복을 입고 군장을 메고 계속 이제 돌아다니는 게 상당히 힘들었고요. 방송 중에는 지리산 정상을 올라가는 게 있었어가지고요. 지리산 정상에 천황봉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거기에 이제 군복을 입고 군장을 메고 군화를 신고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무릎이 파열될 뻔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독립운동가 앱은 비영리 앱이라고 들었는데요. 운영하면서 고충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앱을 만들면서 제가 약속했던 것이 절대 유료화 안 하겠다. 그리고 이 앱에 광고를 실지 않겠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고정적인 급여가 있을 때였어요. 아무래도 군 장교 시절이니까 수입이 고정적으로 있는 상태니까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가 들어요. 이 앱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 7만 원이라는 돈이 고정적인 급여가 있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을 때 7만 원을 매달 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앱을 계속해서 더 개발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하고 이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럼 그 시간에 비해서 결국 벌어들인 돈은 한 푼도 없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비영리 앱을 운영하는 것이 처음에 그 국민들에게 드렸던 그 약속 그걸 지키는 것이 되게 힘든 일이구나 라는 거를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 관련돼서는 사실 2015년도에 만들 때만 해도 보은 앱이 하나도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한 3개 정도 더 많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좀 안타깝다고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 앱들은 유료 앱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광고도 실려 있고요. 그리고 기부금까지 받고 있어요. 앱 안에서. 이 개발자가 이 앱을 더 운영하기 위해서 커피 한 잔씩 먹을만한, 사 마실 만한 돈을 주세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런 앱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그런 앱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알리고 이분들의 어떤 의지라든지 그 높은 정신을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의도로 이 앱을 만든 것인데 여기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광고를 싣고 만약에 기부금을 받는다면 이 앱을 만든 취지가 좀 훼손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그분들의 독립운동을 했던 그 고고한 정신까지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게 더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앱에는 일체 광고라든지 그런 기부금 그런 거는 전혀 받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최근 독립운동가에 대한 책을 출판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앱을 개발하고 나서 지금까지 독립운동가 앱을 한 20개월 정도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앱을 이용하다 보니까 앱 회원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중에는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했던 건의사항이 사실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좀 어린 자녀들한테도 독립운동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민족운동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를 좀 역사교육, 가정교육상 좀 들려주고 싶다. 근데 이제 너무 저학년들은 핸드폰이나 앱 이런 거로 좀 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출간해달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인은 조금 일찍 들어왔었는데 제가 책을 안 냈었어요, 그때는. 왜 안 냈냐면 책을 안 내려고도 했었어요, 처음엔. 왜냐면 한 번 제가 예전에 책을 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출간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작업이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기도 현실적으로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었고요, 그때. 그리고 이걸 쓴다고 해도 처음에는 이거에 대한 내가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 책을 쓸 자격이 있는가. 역사 책이다 보니까 내가 역사의 전공자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뜻 책을 쓰기 시작한다는 걸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12월 달이었는데요. 12월 달에 우리나라에 좀 큰 문제가 하나 터졌죠. 이게 이제 최순실 사건이 딱 터졌는데 사실 저는 그때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실 이런 일이 실제 있을 수가 있구나 라는 부분이 일단은 컸지만 제가 그때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던 건 뭐였냐면 너무나 많은 젊은 친구들이 국가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국가 욕을 하는 거 이해가 되면서도 되게 화가 났던 것이 국가 욕을 할 때 좀 선택하는 단어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종 공무원이 어떤 위치에 있는 높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욕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감싼 정부를 욕하는 이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아 이민을 가야겠다.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대한민국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는데 저는 거기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나 굉장히 컸고 그때 만들어진 신조어가 헬조선이라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되게 웃겨요. 영어와 이상한 한국말이 섞였는데 왜 하필 조선이에요. 헬 한국도 아니고 그 헬 조선이라는 이상한 말이 붙었는데 굉장히 우리나라라는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학생들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너무나 쉽게 사용하면서 이민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나라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신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건데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려서 만든 것인데 그 소수의 몇 명이 잘못한 거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야겠다. 국적을 바꾼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책을 써야겠다. 라고 느꼈어요. 그때 조금 잘못 생각했던 거는 그때 12월이었는데 3.1절 기념으로 책을 내야겠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좀 영감을 받을 수 있겠다. 책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또 밤을 샜죠. 계속 밤을 새고 독립운동가 앱에 이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앱을 토대로 책을 빨리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책을 냈고 이제 출판사에 이제 컨택을 했고 책을 내게 됐는데 사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많은 우여곡절이 아무래도 출판사는 수익성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역사책 그리고 역사와 관련돼 잘 안 알려진 작가라는 부분 때문에 이 책을 내는 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마음 맞는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 이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이제 7월 달에 책이 나오게 됐는데 감수 작업만 4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왜냐면 역사와 관련된 분야다 보니까 책을 제가 만든 거는 아무래도 훨씬 일찍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 사학과 교수님들의 검증 작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역사니까. 그 작업이 책을 집필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근현대사 중에서도 200명이 넘는 독립운동가 인물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자료로 그분들도 갑자기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분들도 저처럼 논문을 뒤져야 되는 거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세상에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근데 이 김혐희라는 사람은 실제 한국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다. 라는 얘기를 해요. 앱에서 잊혀진 영웅에서 가장 초반에 다루고 있던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떠오르는 인물은 이촌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는 당시에 제2의 안중근이다라고 대서특필이 돼요. 그리고 실제 이촌상의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20대, 30대들에게 어떤 울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전 세계 무대에 딱 서서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 국가와 내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